자이! 자이! 하! 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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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the hell? 자이! 들어가도 되나요? 오, 들어가도 되나요? 어, 들어가도 돼요? 저희 스타 리그 1화를 또 이렇게 잘 해주시는 분에 아하하하하하하 스포리를 준비했어요! 그 시고를 준비했어요. 아아악! 으음! 어, 이거 생어예요? 후! 아악! ㅇㅇㅇ. 에아악! 저 자는 시간이에요. 아무 시간에 이렇게 불쌍 쳐져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리고요.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나세요? 저희들 MC가 아니라서요. 네 시작할게요. 상대 선배님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? 제니라 보고 시청자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셨어요? 일단은 멤버들이 진행하는 느낌을 받아서 진행을 저희가 하는 건가요? 진행을 선언하고 있는 건가요? 어때요? 아직 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보여준 게 없습니다. 시작한 게 없는 게 아니다. 지금 은채 님의 스타일기 이런 컨셉 자체가 좀 새롭고 우리 캘라더가 산으로 가지 말고 선한 거 아니에요? 100만 뷰를 공략을 하자 이런 게 있었는데 공략이 뭐였어요? 이거를 못 정했어요. 안정한 거예요? 수분석과 잘하고 있는데 오늘 공략을 걸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? 제가 꾸민 게 또 홀리데이 느낌으로 꾸몄잖아요. 뭐예요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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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